안녕하세요 즐거운 성과 박태선입니다. 오늘 입을 할 생선은 42번째 캔들피쉬입니다. 캔들피쉬는 원래 북미 서부 그러니까 태평양 연안이죠. 거기 인디언들이 주식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율라천이라는 좀 우리 입장에서는 희한한 이름은 그게 원주민어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생긴 것은 청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지방지느러미거든요. 지방지느러미에 있는 것은 연어하고 비슷하죠. 연어 쪽이 그러니까. 하지만 연어하고는 다릅니다. 홍병은 발레이치부스 퍼스피커스 보시면 태평양 연안에서 산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거는 빙어처럼 시원한 수원에 해안하고 강에서 삽니다. 강에서 산다기보다는 강에서 산란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부화가 되겠죠. 그래서 바다로 내려오는 그리고 다시 큰 다음에 산란하고 강으로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와서 산란하고 죽는. 2, 3년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작은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꼬치구이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번역을 번역이 없거든요. 번역을 캔들피쉬 영어 별명 중에 하나인 캔들피쉬를 그대로 지격한 이유는 이게 캔들로도 그러니까 초로도 썼대요. 말려가지고. 그만큼 지방이 많습니다. 어쨌든 동태평양 그러니까 북 캘리포니아 이게 차가운 물에 살기 때문에 그렇죠. 알래스카까지 살고요. 강에서 산란하고 바다로 내려가는 그런 빙어종입니다. 영어 통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캔들피쉬, 홀리건 이런 건데 제가 그 중에서 캔들피쉬로 번역을 했다고 했고요. 이빨이 이렇게 입이 큽니다. 눈도 크고 이빨도 이빨이 없죠.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뭐 육식성은 육식성이죠. 육식성인데 상어처럼 잘라먹는 그런 무조는 아니거든요. 그냥 작은 거를 삼켜 먹기 때문에 이빨이 있을 필요는 없겠죠. 최고 30cm까지 자라는데 평균은 17cm 정도니까 그래도 생각보다는 크죠. 아까 보셨던 것보다는 이게 바로 강에서 산란하고 죽은 수명을 마친 캔들피쉬인 거로 보입니다. 작고 가나다란 몸에 아래톡이 조금 돌출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체중의 15%까지 지방이 있기 때문에 말려서 촛불로도 쓰고 지방을 추출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큰 속고니 같은 이빨이 있다고 그러네요. 저는 이빨이 없는 걸 아까 봤는데 이빨이 있다고 그러니까 있는 거죠. 지방지원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고 색은 머리가 적색이나 청색으로 조금 진하고 측면은 은백색 혹은 파란색이고 배는 대부분처럼 하얗죠. 주로 어란이나 곤충, 갑각류 작은 것들을 먹고 바다에서는 플랑크톤도 먹습니다. 주로 갑각류 새끼죠. 그런 것들을 먹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플랑크톤이 파이터 플랑크톤하고 주 플랑크톤인데 파이터 플랑크톤은 해초류 식물성 플랑크톤이고요. 주 플랑크톤이 동물성 플랑크톤인데 그런 것들이 보통 어란에서 바로 부하한 조그만 유충 치여가 되기 전 수준이죠. 혹은 작은 갑각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다에서 성장하고 지방을 축적을 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지방이 아실 거예요. 단백질이나 농말, 탄수화물 이런 것보다는 열량이 높죠. 보통 4kcal 정도인데 그램당. 지방은 그거의 2배가 넘는 9kcal이니까 돌아오는데 보통 얘네들이 산란하러 올 때나 이럴 때는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낚시도 어렵습니다. 안 먹고도 올라올 수 있는 비결은 몸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하는 건데 에너지 저장 효율은 지방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지방이 15%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대부분 수컷으로 시작하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암컷으로 바뀌어서 올라오고 덫이나 갈키, 그물로 포획하죠. 왜냐하면 이게 강으로 올라오면 밀도가 높아지니까 잡기가 좋은데 그땐 안 먹잖아요. 그냥 체지방 가지고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그늘 같은 거로 포획을 해야 되고 덫이나 갈키는 얘네들이 어디다가 놓는지 그런 걸 보고 그쪽에다가 설치를 하면 되겠죠. 냉동에서 필요할 때마다 해동에서 쓰는 경우가 많았고요. 예전에는 말리거나 절이거나 흥지하거나 통조림으로 만들었는데 절이는 것은 작아서 별로 많이 활용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에 584번에 정해졌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